모니의 연화지에 대한 편의점을 감사드립니다. 복구타치노 홈페이지요. 보란 놈의 미나사. Konnichiwa. 가마요쿠 샤이니데스. 예이. 후. 네. 여러분. 조금 늦었지만.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저희가 연화장을 써가지고 보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잘 도착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또 많은 분들이 연화장을 보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주 그림까지 그렸는데 말이죠. 소랑이 그림. 네 저희가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1월 20일에 저희의 세 번째 라이센스 앨범 링딩동이 또 일본에서 발매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세 번째 미니앨범 바로 2009 EAR OF US였는데요. 타이틀곡 링딩동으로 저희가 활동하고 후속곡 조조로도 활동하고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도 라이센스 앨범이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저희가 링딩동 그리고 조조가 아닌 노래도 많잖아요. 일본 테면은 U라는 곡 EAR OF US를 가지고 있죠. 그게 U라는 뜻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곡이고요. Get Down이라는 곡도 있어요. Get Down은 또 민호 군과 키 군이 작사를 직접 참여했어요. 굉장히 멋진 곡이고요. 또 많은 곡들이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있는 곡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온영의 솔로곡. 내가 사랑했던 그 이름 들어보시면 정말 담백한 온영의 목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들어볼까요? 여기까지요. 앨범 사주시고요. 원곡을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달콤한 노래를 저희 앨범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샤이니걸도 좋아요. 그리고 저희 앨범뿐만 아니라 링딩동 뮤직비디오가 나왔는데요. 링딩동 뮤직비디오는 정말 멋있는 군무와 저희의 연기력 그리고 또 정말 엄청난 CG가 멋있는 뮤직비디오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뮤직비디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기서 뮤직비디오 한 장면을 연출해 본다면 민호군? 어떤 걸? 제가 제일 조금 더 와줄게요.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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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많이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구야에서 이벤트를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1월 21일 라이센스 앨범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다들 사셨는지 그 노래를 다 따라 불러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팬미팅을 세 번째 팬미팅이죠. 이렇게 나구야에서 추렀는데 또 다음 달에 저희가 후쿠옥과 사포로에서 여러분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과 만난다는 생각이 정말 너무너무 설레고요. 다음 달에 또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민호 군의 귀여운 표정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죠. 민호 군의 귀여운 표정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죠. 민호 군의 우리 행사에 애교가 제일 많으니까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역시 귀엽습니다. 앞줄은 앞줄만 하도록 하죠. 태민 군. 하나 둘 셋 짠. 역시 막내 태민 군 애교쟁이에요. 너무 앞줄만 하니까 너무 서운해요. 뒷째도 한 명만 보여주시고요. 그럼 키 군. 뭔가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프리이 말줄 알았어요. 네. 귀엽습니다. 요즘에 키 군이 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죠. 요즘에 밀고 있습니다. 네. 귀여운 표정 많이 보셨고요. 앞으로 저희 샤이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링냉동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컨텐 프로그램 팬들 빛나는 시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